짜자오, 워스리 이민아오. 네, 안녕하세요. 이니스프리 모델 이민우입니다. 이니스프리 플레이그린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비록 스케줄 때문에 참석하진 못했지만 마음만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니스프리 플레이그린을 통해 환경 보호가 어렵고 심각한 일이 아닌 일상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일이라는 걸 네, 여러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남은 시간도 플레이그린 하세요. 짜자오, 워스리 이민아오. 네, 안녕하세요. 이니스프리 모델 이민우입니다. 이니스프리 플레이그린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비록 스케줄 때문에 참석하진 못했지만 마음만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니스프리 플레이그린을 통해 환경 보호가 어렵고 심각한 일이 아닌 일상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일이라는 걸 네, 여러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남은 시간도 플레이그린 하세요.